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볼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일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갖고 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의 것을 두 가지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고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믿음 같고 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혜와 믿음과 더불어 사람들이 정말 바라고 또 의지하려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긴 한데 그게 뭘까요? 본 말씀에 보면 돈이다. 그렇게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옵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가 무엇처럼 아름답다고요? 유옵같이 아름답다. 유옵이 뭡니까? 유옵은? 유옵은 inheritance. 바로 물려받은 기업을 말하죠. 분깃, 상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아주 부유하게 사셔가지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옵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옵을 물려받은 사람은 훨씬 유리한 곳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혜가 바로 유옵처럼 귀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질 말씀에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이 햇빛을 보는 자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누가 햇빛을 봅니까? 시체가 햇빛을 보겠습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자.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에게 지혜는 그토록 필요하고 유익하다 하는 거죠. 지혜 없이 인생을 살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유옵처럼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고 지혜를 얻은 자는 유익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죠. 이어질 말씀에 지혜와 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지혜와 돈을 비교하는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긴 하다는 거예요. 둘 다 뭘 해준다고요? 보호를 해준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죠. 뱅크롭시, 당할 위기에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이 그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보라는 말 대신에 편리라는 말을 넣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혜도 우리 인생을 편리하게 해주고 돈도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돈이 없어서 궁핍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다르죠. 돈이 편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자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 다 보호하는 것이 되지만 지혜가 더 귀중한 것은 지혜는 어떻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12절 하반절에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무엇을 보존해준다고요? 생명을 보존해줍니다.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해줍니다. 돈은 생명을 보존해주진 못합니다. 우리 삶을 편리하게는 해줄 수 있지만 돈이 우리 생명을 보존해주질 못해요. 지혜와 돈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돈이 약은 얻게 해주지만 건강은 얻게 해주지 못한다. 돈이 안락한 침대는 사주지만 잠을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돈이 집을 사줄 수는 있지만 가정을 얻게 해주진 못한다. 돈이 편리한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돈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는 우리 삶 속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해주는 그런 유익이 있다. 그런 효용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보아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아하는 것이 되지만 우리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지혜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탕진하게 되니까 차라리 그 돈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이 건전하게 인생을 영위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돈 때문에 방탕하고 타락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혜가 우리 삶 속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데 어떻게 지혜를 얻는가 지혜를 얻는 길이 무엇인가 지혜를 얻으려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지혜를 얻을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스스로 지혜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를 얻겠어요?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 내 지혜 갖고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어리석고 우둔하고 지혜가 부족하다. 나는 아이와 같아서 정말 너무나도 지혜가 없다. 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와 관련돼서 우리의 가장 귀중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인 야구부서 1장 5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구부서 1장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구부서는 신약성경 신약성경 370면 야구부서 1장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0면 야구부서 1장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구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지혜 없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구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도 구할 때 부탁할 때 청할 때 사람도 주질 않아요? 전혀 요청하지 않는데 주면 그 주는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와서 부탁하고 요청하고 간청하는 사람에게 사람도 주기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인색한 우리 인간도 그렇게 부탁하면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위 주시고 구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풍부하시고 관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게 좀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할 때 구할 때 주시리라 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는 길이에요. 자신이 지혜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그때 주시리라 다시 한번 이 귀중한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굳이 지혜 안해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이 약속을 의지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죠. 자녀들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직장 얻고 그런 것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지혜가 돈보다 나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 자녀들 아이와 같아서 지혜가 부족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지혜를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지혜를 써야 됩니다 지혜는 받아놓고 글 쓰지 않으면 내 삶에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혜를 쓸 수가 있는가 문제를 당해서 기로에 서서 그 지혜가 절실히 필요할 그때 지혜를 쓰려면 그 문제에 봉착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갈길 몰라 방화할 때 내가 너의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약속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물어야 하죠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처음 지혜를 구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를 적용할 때 내 삶 속에 지혜를 따라서 행할 길을 발견해 나갈 때도 또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자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뭐라고 했습니까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신이 계산 자신이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의 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늘 새롭게 여쭙고 기도하고 아래고 주님이 새롭게 보시는 지혜를 따라서 행해야지 내가 충분히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됐으니 내가 마음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도 다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또다시 우리 섬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얻고 늘 새롭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갈림길에서 갈림길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고 인정하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될 터인데 그러려면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행해버리면 그렇다 쉽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 하느니라 자만 19장 2절이 말씀인데 그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 자만 8장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의미는 나 지혜는 신중한 자와 함께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경솔하고 너무 빨리 지나쳐버리면 내 경망함 속에 지혜는 떠나갈 것인데 신중할 때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면서 어디에 지혜의 길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할 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따금씩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해서 주님이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지혜가 내게 임할 때 신중하게 내 발을 내딛어야 하겠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적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신중하게 행하라 그때 지혜가 내 마음속에 밝아지면 그 지혜의 길로 신속하게 행하라 신중 신중과 신속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신중해야 되고 지혜의 길에 들었었으면 신속하게 행해야 하겠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도서 7장 말씀해 보시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해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례를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 하나님이 내 삶속에 이 축복을 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셨으니 기쁘다 기뻐 찬송해야 할 것이고 곤고한 날에는 왜 내 삶속에 이런 곤고함이 다가왔을까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지나온 길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살펴야 되겠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생각없이 살아가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 삶속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늘 형통하게만 살도록 하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생이 날마다 평생 계속 형통한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꼭 행복한 길은 아니죠 사람이 그렇게 형통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속에 공감도 주세요 자절도 겪게 해주시고 시리에 빠질 때도 있고 디프레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허용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시임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곤경 속에 잠시 빠뜨려 놓으신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내일 일이 과연 형통한 날이 될지 곤고한 날이 될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지혜 있다 하나 그 지혜를 가지고 내일 일이 어떤 날이 될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만 갖고 살 수 없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제 질문은 다 질문 속에 힌트가 들어있는데 지혜만 갖고 살 수 없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지혜와 믿음 지혜를 갖고 우리는 형통한 길을 걷지만 그러나 내일 일이 어떻게 우리 앞에 닥쳐올지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결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지혜가 출중한 사람도 내일 일은 모르니까 내일이 형통한 날이 될지 곤고한 날이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알 수 없는 그 내일을 자기 지혜만 갖고 살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내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살아갈 때 그 지혜와 믿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형통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